안녕하세요. 열펌팀 머먼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아이롱을 가지고, 피카이롱 아이롱을 가지고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일단 커트로 해서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펌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내가 주고 싶어하는 부분에 볼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다운이 돼야 충분한 볼륨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제가 커트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를 한 다음에 제가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했어요. 커트, 아이롱 커트를 하고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인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어... 발수성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이 잘 안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C2에다가 C1을 20%로 넣고 아쿠아프루틴 A 세톡풀을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심폼 방치할 거예요. 심폼 열 처리하고 나서 2차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퀄티스 한번 해볼게요. 왕! 잘 나왔죠? 네. 퀄이 굉장히 어... 활력있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된다면 어... 히비에다가 어... 히라틴 파워 히라틴 핫 오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2차 연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틀룩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어...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꽁꽁꽁 짜주세요. 네... 물기를 꽁꽁꽁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네... 하시고 질을 네... 질을 많이 해 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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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보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보포해 주세요. 네... 네... 부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상상력이 있지만 저희들 이렇게 해서 폴리스티라 폴리핀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소식하실께서 샅보실에서 저희는 가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연합범 추워요. 여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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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네... Das... 네... 아니... 네... 더블로 뿌리를 사른 다음에 속성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롱 와인딩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보시면 봉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그냥 슬라이스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길게 뜨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길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 13mm로 숲을 한번 날려주시고 글러브를 45도 각도에서 3초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16mm로 한번 더블로 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로 해서 제가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꼬리 살린 부분에서 첫 위치에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죠? 첫 뜸이 없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되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빼시면 되겠습니다 19mm예요 19mm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편안하게 삽니까는 봉이 길어서 그냥 길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신 다음에 16mm로 더블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mm로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상태에서 그냥 웨이브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결과치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도 13mm로 살짝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안 살려준대요 이 부분만 많이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더블로 안하고 그냥 한번으로 해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9mm로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네 끝이 다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우측 파트 피카는 아이롱이 어렵지가 않아요 일반 아이롱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니까 무겁지 않을까요 하는데 절대 무겁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가볍고 길고 그래서 그냥 와인딩 할 때 무리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 파트로 섹션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세 파팅으로 나눠서만 하시면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됐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좌측 파팅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13mm 13mm로 꼬리를 한번 살짝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이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19mm입니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오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끝뜸이 들어졌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분이 완전 건조되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피카는 봉이 길어서 파트도 세 파팅으로만 나눠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저는 관자놀이까지만 또 뿌리는 살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관자놀이 밑으로까지 뿌리 살려놓으면 볼륨이 볼륨감이 없이 그냥 크게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항상 펌을 하실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극대화해서 어느 부분에 볼륨을 크게 줄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다운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그냥 파마가 되닌다 하고 디자인 없이 그냥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어느 부분은 내가 다운을 할 것이며 어느 부분은 내가 살려서 할 것이다라는 디자인을 먼저 쓰신 다음에 열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롱은요 펌의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펌의 꽃이에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조금 릴렉스하게 천천히 디자인하시면서 하셔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죠? 네, 볼륨감도 뿌리 볼륨감도 많이 살았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륨감도 많이 살았습니다